사실 이런 것도 혼자서 처음 찍어봐요. 짜잔. 태국어로 주문도 하고,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지 않나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땡큐. 레드벨벳 파이팅이라고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사야 안 돼요. 제 스타일의 옷가게를 발견했어요. 얌. 살 거지? 나는 그러면 아직 안 못 샀으니까 나 가서 저기 가서. 다른 데 보고 있어도 돼요. 역시 풀합니다. 흩어집니다. 안 돼. 아까 만든 거. 사는 거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감사합니다.